지역 경기 침체로 대전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전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따르면 2019 나눔 캠페인이 진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눔 온도는 24.1도로 전국 평균보다 9도 정도 낮았습니다. 지난 18일 기준 모금액은 목표액 59억 3,500만 원 가운데 14억 3,1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.8% 수준입니다.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%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캠페인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.